전희경 한 942명이 남겼습니다. 실정 분석을 통해서 전희경에게 충분히 성산이 있음을 알리는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이런 방송의 대상으로 떠오른 사람들은 이현주, 나경원, 오세훈, 지상욱든 그렇게 헌치 않은 특히 초선위원으로 헌치 않은 그런 방송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기대를 갖고 있었다는 뜻이죠. 4월 말부터 저는 한두 번 정도 전희경 후보에게 연락을 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연락이 없었기 때문에 5월 8일에는 방송을 통해서 힘을 실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증거 보전 신청이 5월 15일 날 마무리될 때 그 명단에 전희경 씨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마 그런 입장이면 한 번 정도 저한테 전화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전문가의 진단이나 조언이라든지 지식 같은 것을 좀 들으려고 하지 않았겠냐 그런 생각합니다. 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통화가 안 되고 또 5월 8일에는 특별히 시간을 내가지고 전희경 살아온다 그런 방송을 내보냈음에도 불구하고 5월 8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제법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었죠. 그러나 그 사이에도 일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금 좀 그렇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낙담은 되겠지만 그래도 전문가들이 노력을 해서 자신의 사적인 이익이 크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를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방송까지 내보냈는데 자기의 운명과 관련해서 어떤 정보나 지식을 구하기 위해서 연락을 한 번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이상한 거죠. 그러나 이해해야 되겠죠. 인천 동구 미추홀갑 분석을 한번 보시게 되면 모든 그래프에는 4개의 막대 그래프가 있습니다. 왼쪽부터 지역구 2개 오른쪽에 지역구 2개입니다. 지역구 4전 두 번째는 지역구 당일 세 번째는 비례 4전 그리고 네 번째는 비례 당일입니다. 정희경 후보의 4개의 막대 그래프는 이현주 나경원 오세훈 지상욱 위원 등과 거의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구 당일 투표 전희경 후보는 아주 건수한 차이로 당일 투표에서 민주당 후보를 눌렀습니다. 0.52%포인트니까 아마 거의 동류를 기록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역들이 대개 몇백 표 정도에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0.52%포인트 정도 전희경 후보가 앞선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21대 총선에서 당일 투표에서 이겼더라도 4전 투표에서 크게 패배함으로써 접전에 있었던 대부분의 미래통합당 후보는 낙선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조작을 가정한 모델을 갖고 그 결과치를 보정하고 나면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등장합니다. 당일 투표에서 건수한 차이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한 많은 그런 낙선자들이 재검표시 당선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당일 투표에서 아주 건수한 차이로 패배한 경우에도 낙선자와 당선자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 두 점은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21대 총선 결과를 갖고 분석을 할 때 4전 투표에서 심하게 그렇게 왜곡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당일 투표에서 이기는 경우에는 당일 투표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결과에서 낙선의 고배를 마신 분들은 대부분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고 당일 투표에서 아주 건수한 차이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 가운데서도 낙선자와 당선자의 위치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꽤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 보시죠. 지역구의 4전 투표입니다. 다른 유력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전익영 후보 역시 지역구 4전 투표에서 압도적인 차이 16.11%포인트만큼 민주당의 허종식 후보에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지역구 4전 투표와 지역구 당일 투표에서도 그야말로 기이하고 희한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4전 투표에서 유권자들은 민주당 후보에게 몰표를 몰아주고 3, 4일 지난 다음에 당일 투표에서는 정신을 번쩍 차린 다음에 통합당 후보에게 건수한 차이로 좀 더 표를 몰아주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일어나기가 힘든 거죠. 3, 4일 만에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민주당에서 통합당으로 바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전 투표에 대해서 강한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믿기지 않는 일은 정당을 선택하느라도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 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비례 사전 투표입니다. 사전 투표에서는 민주당에게 5.09% 더 표를 밀어줬던 유권자들이 3, 4일이 지난 다음에 표 네 번째입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통합당에게 3.6%포인트 정도 더 표를 몰아주는 거죠. 이 경우에도 정당 선택의 경우에도 유권자들의 선호도가 3, 4일 만에 민주당에서 통합당으로 크게 바뀌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거보전 신청에서 최소한 35명 이상 정도는 정거보전 신청을 하는 후보들이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최종적으로 26명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간판급 인사들인 오세훈, 나경원, 김진태, 지상욱 그리고 초선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유력한 후보였던 전의경 후보들이 그런 정거보전 신청에 나서지 않은 것은 지금으로서 또 굉장히 이렇게 궁금하고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참 저희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 가운데 또 하나는 사실 이런 정거를 선거부정에 대한 정거를 착구하는 것은 낙선자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될 일이지만 지금은 시민들이 더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민들 가운데서도 자기의 사적인 이익이 걸린 사람은 거의 없죠. 당선자가 누가 되든 어떤 사람이 낙선자가 되든 그건 사실 하등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기의 이익이 관여하지 않았다면 순수한 노력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 전의경 후보처럼 60만 명이 볼 정도로 전의경 살아온다 이런 방송이 5월 8일 정도에 만일에 나가게 되면 당연히 전화를 한번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은 이런데 공박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분석한 세계 모델에 따르면 당신이 몇백 표 차이로 이길 가능성이 있다. 이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거보전 신청에 띄어들어야 되고 재검표도 해야 된다 이렇게 권할 거 아닙니까? 전화를 해도 연결이 안 되고 그다음에 방송을 해도 연락이 한 번도 안 오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뜻을 갖고 정거보전 신청을 하지 않았는지 저희들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5월 15일 정도가 되면 거의 많은 종류의 분석 결과들이 밝혀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15일 정도 되면 그야말로 담대하게 용기를 갖고 확신을 갖고 충분하게 재검표와 정거보전 신청에 임할 수 있는 나설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된 거죠. 아주 큰 그런 담대한 용기를 갖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이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서야 되는 것이죠. 며칠 전에 오세훈 후보도 인터뷰 보니까 자체 검증 결과 아마 그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가 아니고 조갑제 닷컴에 나가서 한 이야기가 우리가 자체 검증해보니까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없다. 그건 절대 아닌 거죠. 그러면 그동안 한 두 달 정도 전력 질주하듯이 부정선거 문제를 다뤄 그런 전문가들은 무능하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특히 오세훈 위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발한 세 가지 모델 표 갈기, 포 훔치기, 표 얹기 그런 모델을 다 동원하더라도 광진구 얼 같은 경우는 거의 가장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죠. 그런데 자체 검증을 해보니까 자체 검증하는 인물들이 주변에 누가 있겠습니까? 보좌관들이 알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아직도 한국 사회는 전문가의 그런 지식이라든지 정보 같은 것을 그렇게 취득하는 데 굉장히 익숙지 않은 것 같아요. 전화를 할 수도 있고 티타임을 할 수도 있고 그럼 적극적으로 도와줄 거 아닙니까? 그동안 분석했던 것도 수치로 보여주고 그런 노력이 전혀 없는 거죠. 그야말로 반지성의 시대이고 반지성의 나라인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지식을 전혀 활용 안 하는 겁니다.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공박사님 내가 만일에 재검표 들어가면 몇 표 정도로 이기겠습니까? 그럼 A모델 몇 표, B모델 몇 표, C모델 몇 표니까 최소한 몇 표 정도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하면 훨씬 더 당연히 정거 보전에 들어가고 재검표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 일을 전혀 안 하는 겁니다. 충분히 내가 볼 때는 그렇다면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열정을 가지고 어쨌든 보수 진영이 이 거여 세력에 맞서야 된다는 그런 일념 때문에 얼마든지 지식도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전희경 씨도 이번에 처신하는 걸 보면 생각보다 조금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한 거죠. 전화 한 통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고맙습니까? 자기를 위해 가지고 부탁도 안 했는데 분석을 해 가지고 방송까지 하고 수십만 명이 보고 그럼 당연히 전화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 근거가 뭡니까? 제가 정거 보전 신청하는 게 옳겠습니까? 그럼 다 들어본 다음에 결정해야 자기가 하면 되는 거죠. 한참 멀어도 멀은 겁니다. 한참. 아직 멀었던 거죠. 저는 글을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주 상대방 입장에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갖지 않습니까? 당연히 저 같으면 전화를 했죠. 도움을 청했죠. 객관적인 그런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을 했겠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